I'm so happy to have such a lovely family. 우와, 감정을 팍팍 실어주세요. 여러분들의 상황이지 않습니까? I'm so happy. 나는 너무 행복해요. To have such a lovely family. 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가족을 갖게 되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.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어요. I'm so happy to have. 이렇게 끊어서 연습하면 편합니다. 두 번째 부분은 such a lovely family. Such a lovely family. 네, 감정을 좀 실어보라니까요.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는 거예요. Such a lovely family. 좋아요. 이 중에서 such a 라는 것은 such a. such a lovely family. 이와 같이 연음 처리를 해주면 좀 더 세련되게 발음할 수 있답니다. 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